으 으 으 으 저게 뭐야 으 어 너 저거 몰라 요즘 핫한데 핫해 핫해 핫 그게 뭔데 핫 저거 팀버튼 감독이 만들어서 완전 유명한데 팀버튼 감독이 누구냐 뿌 야 너 어디가서 그러지 마라 찰리초콜릿 공장 그 유명한 영화 유령 신부 예 그래서 요즘 틱톡에도 핫한데 이걸로 공장해서 틱톡 찍고 그러잖아 오 그렇구나 그래서 준비했지 친구 웬즈데이로 꾸며주기 재밌겠다 누굴 꾸며줘 너를 나를 웬즈데이로 해 어떻게 꾸미는데 해 우선 너 양갈래일 때를 먼저 찍고 확 변하게 하는거야 5 으 으 피아노금 끝나고 오비키 콜탕 먹으러 가야지 뭐 오비키 좋아하는거 아니냐고 무슨 그런소리를 해 오비키를 콜탕 먹여야 재밌지 으 먼저 손에 분장해줄건데 너 손에 이 휴지심을 붙이고 손에 휴지심을 붙여 어떻게 여기 손목에다가 붙이는거야 이렇게 그렇지 요정도를 가위로 자르고 가위 조심 가운데도 잘라주고 좀 넓게 해준 다음에 속눈썹 풀로 붙여주는거야 여기 발라서 여기 붙인다 이 말이지 여기까지 붙였으면 실제 살색으로 칠해줄건데 이야 오이키 어 어 그럼 여기에 살색으로 바르면 되는거야 어 살색을 요기 위에다 바른다 헷 손에도 이건 페이스편인팅이라서 괜찮고 이렇게 분장해준다 헷 휴지 한 다음에 이렇게 꼬맨 것처럼 그림그리고 그거지 응 맞아 왠지 데이에 나오는 씽 친구라고 손 그것처럼 그리기 어려울텐데 헷 나는 금손이니까 뿌 뿌 그리고 나 뿌 하지말라 그랬지 뿌 뿌 뿌 뿌 뿌 뿌 뿌 뿌 뿌 헷 하하 하지말라니까 더 하고 있어 하하 자 살색을 이렇게 칠했으면 이제 씽처럼 분장을 해줄겁니다 분장을 혼자 헷 헷 헷 헷 헷 이렇게 어구 무서워 검정색으로 헷 헷 헷 헷 헷 빨간색으로 헷 검정색으로 헷 헷 헷 헷 손목 부분도 이렇게 이렇게 하고 검정색으로 헷 헷 헷 헷 오 비슷해 비슷해 손 손 손 손 손 손 손 헷 헷 헷 헷 헷 헷 헷 헷 헷 되게 잘 그린다 나 어릴 때 그림 그리고 싶어서 아빠한테 미술학원 보내달라 했었거든 그래서 조금 그리는 거야 한 달하고 그만뒀지만 헷 잘난 척 듣기 싫어 음 요정도 아무튼 이정도면 됐겠다 헷 우와 똑같잖아 어때 비슷하지 진짜 씽이다 씽 안녕 씽 어 씽 안녕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어 일단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우선 크로마키를 펴고 여기서 이제 틱톡 찍으면 되는 거야 응 여기서 포인트는 자기가 손하면서 자기가 아닌 척 해야 돼 알겠어 해볼게 한다 크로마키에 팔도 크로마키로 하고 응 보여주겠어 헷 헷 헷 뿔 으악 오올 연기 잘해 흠 마음에 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다음 웬즈데이로 꾸미기 어떡해 우선 이걸 입고 나와 음 입고 나온다 흠 근데 박사인 너는 왜 우리집 올 때 맨날 화나서 오냐 화가 나니까 그렇지 왜 화가 나는데 그냥 화가 나 그럼 언제쯤 화가 안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날은 없지 나 왔다 해 오올 머리도 땄네 응 웬즈데이 비슷하게 해봤어 땡 틀렸어 왜 헷 다크서클이 진해야 웬즈데이지 맞아 그래서 내가 준비했어 이리 와봐 음 헷 오 비슷해지지 점점 음 다 됐어 음 만족스럽군 근데 굳이 그 메이크업 안해도 웬즈데이 필터도 있는거 아니야 아맞다 필터 있는데 아 왜 이제 말해줘 나 몰랐잖아 아하하하 힘들게 화장했다 쌤통이다 아하하하하 후 박사인 이제 찍으면 되지 이제 찍으면 돼 해봐봐 힘들었다 오 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우와 잘 됐을까ühl 궁금하잖아 보자 보자 오 오오오오오 좀 했는데 오오오오오 잘했어 잘했어 잘한거 갖기도 하고 pract 불 억 I 근데 현타도 안 오나? 우와 멋지다 좋아 오늘도 신나게 웬즈데이 챌린지 제 성공판 다녀왔습니다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몰랐어 내 친구 쌩이야 지석이는 새처럼 산들바람처럼 어디든지 자유롭게 날아갈거야 지튼한 개가 우리 가리지라도 너와 만날 수 있어 우리는 일 수 있어